20장.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도급 제사장이었다. 그는 예레미야가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예언자 예레미야를 채찍질했다. 그러고 나서 그를 하나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문 옆 창고에 가두었다. 다음날 바수울이 와서 그를 풀어주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소. 이제 당신 이름은 바수울이 아니라 사면초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제 너는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위험한 존재다. 내 친구들은 모두 전쟁터에 끌려가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나는 유다 백성 전부를 바빌론 왕에게 넘겨주어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둘 것이다. 바빌론 왕은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마음 내키는 대로 죽일 것이다. 왕궁 보물 보관소에 있는 보물은 물론이고 이 도성 안에 있는 것들 중 조금이라도 값 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 원수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그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싹쓸이하여 바빌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바수울 너와 내 가족은 모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다 너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죽어 묻힐 것이다. 내 거짓 설교를 듣고 동조하던 자들도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공개적인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저를 놀려댑니다. 저는 입을 열 때마다 살인이다 강탈이다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외쳐서 제가 얻는 것은 모욕과 멸시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더 이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리라 하고 마음먹으면 말씀이 제 뱃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며 뼛속까지 태웁니다. 참아보려고 했지만 이제 지쳤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제 등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기 사면초가 운운했던 자다. 저 자를 잡아라. 신고하여라. 전에 친구였던 자들이 지금은 제가 바닥에 고꾸러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뭐든지 하나만 걸려봐라. 영원히 없애줄 테니. 그러나 하나님 실로 맹렬한 전사이신 주께서 제 편이십니다. 저를 쫓는 자들은 모두 대자로 쭉 뻗게 될 것입니다. 어릿광대처럼 제 발에 걸려 넘어져 땅에 뒹굴며 우스꽝스런 장면을 연출할 것입니다. 오 망군의 하나님 누구도 주님을 우롱하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자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저는 그들이 행한 그대로 되갚음 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께 제 송사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노래 불러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악인들의 소나기에서 약자를 건지시는 분이다. 내가 태어난 날이여 저주받아라. 내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날이여 그날도 저주받아라. 내 아버지에게 당신 아들이 태어났소 하고 그를 몹시도 기쁘게 했을 소식을 전한 그도 저주받아라. 출생의 소식이 없던 것이 되고 기록에서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구나. 그 소식을 전한 자는 자기가 전한 그 흉보에 죽을 때까지 시달림 받으리라.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죽였어야 했다. 내 모태가 내 무덤이 되고 내 어머니는 평생 죽은 아기를 태 안에 둔 채 살아갔어야 했다. 오 대체 무슨 이유로 내가 그 태에서 나왔단 말인가 고난과 눈물로 얼룩진 삶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2, 3